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평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페이지에, 네, 풀 게 없네요. 어디서 다 본듯한, 그치? 본듯한 문제가, 그치? 떨어뜨려 봅시다. 자, 2페이지 5입니다. 네, 2페이지 역시나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고, 다만 7번 문제 봅시다. 수열의 인의 첫 장부터 제 N왕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요. SN이 주어지죠. 그리고 문제의 결론부가 시그마, K가 1왕부터 10왕까지의 SK에서 AK에 차를 더한 거를 물어요. 그쵸? 그래서 뭐 역시 그냥, 그냥 하면 돼. 그냥 대입해서 또 그냥, 그냥 해도 되는데, 그쵸? 되는데. 어, 그래도 우리는, 어, 생각이라는 걸 하니까, 관찰이라는 걸 하니까, 그치? 어, 아주 작게, SK에서 AK 빼면, 사실 이건 뭐야? S, K-1이잖아. 그치? 관객구도 본거지 뭐, 그치? 이미 K 빼기로 할 때는 K다 1는 건, K다 1을 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미 K다 1 넣으면, 이건 어차피 S1 빼기 A1은요, 0이에요, 그치? 어, 0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 볼게요? K가, 아, 2왕부터 10왕까지의 SK비 A1로 바뀌더라는 얘기야. 그치? 어, 요렇게, 그럼 바뀌겠죠, 그쵸? 어, 그래서 SK비 A1이 뭔데? 너 뭔데? 저는요, 네, K-1에, 네, K분의 1이죠. 네, 요거지 요거. 그쵸? 그래서 이제 결국, 안 봐도 뻔한 거야. 어, 2를 넣었을 때, 사실은 1분의 1에서, 서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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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자, 막판 10을 넣었을 때, 10분의 1만 남을 테니까, 결국 이제 10분의, 어, 뭐가? 아, 9가 정답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오겠죠? 역시 뭐 어떻게 풀어도 풀리는 문제였어. 근데 선생님이 이제 강조했던 것들이, 보통 이 근방에 해당되는 문제들, 그치? 어, 요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어, 사실은 누구나 풀지만, 누가 더 빨리 푸느냐, 그치? 어, 그게 이제 핵심인 거니까, 그치? 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이 좀 있었다, 이거죠. 오케이? 자, 이어서, 9번 문제를 봅시다. 다친구 안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와 gx가 있다. 네, 근데 뭐, fx가 cos 6분의 파이 x니까, 뭐, 너무 이쁘죠? 정해진 함수니까, 이미 우린 보자마자, 그치? 주기가 6분의 파이, 분의 2파이, 그치? 어, 너 뭐니? 주기가 10이에요,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다친구가 딱 한 주기네요. 0부터 10이까지니까. 그럴 때, gx가 또 주어져요. 그런데, 그 gx는 마이너스 3코사인, 또 6분의 파이 x, 어, 감사하지. 이게 뭔 얘기야. 나 같은 함수인데, 마이너스 3배하고,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을 했대,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럴 때, y, fx와 직선 y, k가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를 1파 1, 알파 2라 할 때, 그 근의 차가 주어져요. 8이래. 그쵸? 이럴 때, gx 역시나 y, k랑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를 베타 1, 베타 2라 할 때, 그 외에 차를 물었어요. 또, k가 마이너스 3에서 1사에 명확한 상처라고 주어졌죠. 뭐, 흔들리지 않죠. 항상 기본 마인드가 그릴 수 있다면 그려본다야. 그쵸? 그니까, 아니, 안 그려봐도 이미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고, 그냥 성질이 딱 보여가지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쵸? 어, 사실은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이 습관을 지키는 게 맞다는 얘기야. 어, 주기가 그러니까 일단 기본인 거죠. 그쵸? 맞아, 나 하나 갔을 때, 나 이제 드디어 가자. 그래서 한 칸, 이런 거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래, 거기가 뭐야? 10이야. 즉, 가운데 누가 있니? 6에 대한 선대칭 암살하는 거죠. 음, 그렇구나. 그래서 확실히 여기가 1이고, 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 근데, GX야, 넌 누군데? 난 너를, 뭐 했어? 어, 마이너스 3배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코사인 그래프 했는데 뒤집어져, 그치? 마이너스 배에서 뒤집어진 걸 3배를 했어. 그니까, 뭔 얘기야? 마삼까지 내려갈게요, 이런 얘기지? 그치? 어,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서, 정확하게 내가 뭐야? 와, 세 칸씩 올라가는 그래프라는 얘기야. 근데 그걸 또 마이너스 1만큼 한 거야. 내린 거야, 그치? 뭐야? 새로운 대칭축이 생겨요, 이런 거지. 그치? 야, 너로부터 내가 정확하게 마산만큼 내려갔단 얘기야, 그치? 어, 나 마산만큼 내려가서 어떻게 해? 여기까지, 그치? 그래서 나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얘기죠, 그치? 어, 그래서 결과론 쪽으로는 다시, 어, 다시 여기에 와서. 그러니까, 출발의 기준점이 여기라는 얘기야. 어, 선생님이 그림 잘못 그렸지, 그니까? 어, 그러니까, 그거를 헷갈리면 안 돼. 비율을, 선생님이 칠판이 밑으로 좀 작아가지고, 비율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못 그리겠네, 그치? 그러니까, 어쨌거나, 요렇게 한 칸, 요렇게 두 칸, 요렇게 세 칸, 요렇게 네 칸, 요런 얘기야. 음, 요게 이제 기준선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래? 그때, 그때 너 뭔데? 니가 마이너스 1에서 3을 뺀 거니까 마산 거야, 여기가. 여기가 마사고, 여기가 이제 사실은, 어, 뭐야? 마이너스 1에다 3을 더한 거니까,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겠죠, 그죠? 어, 그 느낌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정확하게 뭐가? Y 골 K가 2 사이에 어딘가 나타났다, 이 얘기야. 그런데, 기존의 FX랑 만나는 게, 어쨌거나, 근의 차가 8이고, 이미 그 근은 확실한 모양. 대칭성이 명확하다고. 그러니까, K가 어디쯤인지, 우리는 단번에 뭐야. 눈치채죠. 아, 선생님, 여기 K가 있는데, 확실히 근이 여기고, 여긴데, 그 근의 차가 얼마? 8이래. 뭔 얘기야? 6으로부터 4만큼, 너 10이야, 이런 얘기야. 6으로부터 3만큼, 너 2야, 이런 얘기야. 그렇구나. 따라서, 우린 알아. 알았어, 그치? 왜? 역시나 네가 같은 K가 되는. 그런데 우리는, 그때의 K가 뭔지 아는 거야, 이제. 왜? 코사인 6분의 파이, 2를 곱한 코사인 3분의 파이인 거야. 특수가, 그치? 야, 특수각이야, 너 2분의 1이야, 이런 얘기야. K가 2분의 1이야, 이런 얘기야. 따라서 2분의 1이 되는, 그때 이제 뭐야? 그때 X 찾아서, 그치? 어,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야? 그래, 계산도 해도 되는데, 계산해도 되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1을 이항하니까, 2분의 3을 마삼으로 나눈 거야.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그치? 뭐야? 뭐긴 뭐야? 거기지, 그치? 뭐야? 네가 2분의 1인데, 완벽하게 너랑 대칭이 되는 곳에 있대.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곳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대, 이거야. 그러니 우리는 그때, 누구랑, 저 GX가, 그치? GX가 만나는. 사실은 이제 GX가 마이너스 2분의 1은 너가, 사실은 뭐야? 얘랑 같다는 얘기야. 실제로는 코사인, 그치? F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든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이 값을 따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지. 왜? 여기가 1치한데, 여기가 1치한데, 선생님 잘 그렸네,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거야? 네가 이면, 이미에는 뭐야? 점 대칭이라고. 왜? 이 길이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너가 2구나? 그럼 너 얼만데? 넌 3이지, 아까. 주기에 반이니까, 그치? 반주기에 반이니까, 너 뭐야? 4야. 그래? 그럼 넌 뭐야? 맞아. 네가 3이고, 6, 너 9니까? 9에서 맞아. 1만큼 따라진 넌 8이야,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야? 베타 1 빼기 베타 2의 절대값 차는 8에서 4를 빼니까 정답 얼마? 4라는 답을 깔끔하게 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역시 이 문제도 어렵지는 않았어. 어렵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도 분명히 시간차가 난다라는 거야. 어떡하는 것이 실전에서 가장 시간을 덜 들이는 방법인지, 그런 태도를 정립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됐나요? 오케이. 복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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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